빌복이 이야기 옛날 어느 곳에 이름이 빌복이라는 아주 복 없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어찌나 복이 없는지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되는 일이 없었어요. 농사는 지었다 하면 흉년이고, 장사는 했다 하면 미쳤습니다. 그러니 빌복이는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가장 나은 일이 나무 장사였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내서는 장에 내다 판 돈으로 먹고 살았지요. 하루에 나무를 두 짐에서 내다 팔면 겨우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빌복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 신세가 참 한심스러웠어요. 남들은 모두 잘 먹고 잘 사는데 어째서 나만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빌복이는 큰 결심을 했어요. 좋다. 이제부터 더 열심히 일해서 나도 남들처럼 부자가 되어보자. 빌복이는 그 길로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 전엔 하루에 두 짐을 하던 나무를 그날은 석짐을 해와서 마당에 쌓아두었지요. 날마다 이렇게 한 짐씩 나무를 더하면 나도 언젠가는 부자가 되겠지.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보면 나무가 두 짐만 남아있고 한 짐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석짐을 해놓았는데. 빌복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에이, 오늘은 더 많이 해놓아야겠다. 그라고는 나무 넉 짐을 해다 놓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또 두 짐만 남아있고 두 짐은 없어진 겁니다. 이상하다. 빌복이는 이번에는 다섯 짐을 해다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또 두 짐만 남아있었습니다. 빌복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나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남보다 나무를 몇 짐씩이나 더해놨는데 어떤 도둑이 자꾸자꾸 집어가니 잡히기만 하면 아주 혼꾸녕을 내줄 거야. 그라고는 그날도 나무를 잔뜩 해놓고 나뭇짐 뒤에 숨어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도장놈을 잡으려고 말이에요. 이윽고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빌복이는 눈을 뚜릿뚜릿하게 뜨고 나무짐을 지켜보았지요. 그랬더니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갑자기 나무짐이 움직거리더니 두둥실 떠올라 하늘로 올라가지 뭐예요. 빌복이는 얼른 달려가 나무짐에 매달렸습니다. 나무짐은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어요. 빌복이도 덩달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윽고 나무짐이 어딘가에 척 내려 쌓였습니다. 거기는 하늘나라 앞마당이었습니다. 빌복이가 빙 둘러보니 그동안 없어진 나무짐이 죄다 거기에 쌓여있는 겁니다. 아니 하늘도 도둑질을 넣는가? 빌복이는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그때 저쪽에서 누가 거닐고 있는데 높은 관을 쓴 모양이 영락없는 옥황상재였습니다. 빌복이가 달려가 넙죽 절을 하며 물었어요. 옥황상재님 제가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해놓은 나무짐을 어째서 다 빼앗아 가십니까? 그랬더니 옥황상재가 대답하기를 사람마다 다 제복이 있는데 내 복은 딱 나무 두 짓만큼뿐이구나. 그래서 나머지를 가져다 놓은 것이니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고는 빌복이를 어디론가 데리고 갔어요. 크고 작은 곡관이 중 늘어선 곳이었지요. 사람들의 복이 들어있는 복곡관이니 내가 한번 열어보거라. 빌복이는 곡관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곡관에는 쌀이 열섬, 어떤 사람 곡관에는 스무섬이 들어있는데, 빌복이 곡관에는 쌀은커녕 겨우 쌀에기만 한 주먹쯤 들어있는 겁니다. 빌복이는 하도 기가 막혀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했어요. 저도 남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찌하여 열심히 일하고도 가난하게만 살다 죽으란 말입니까? 한때라도 괜찮으니 저도 좀 잘 먹고 잘 살아보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옥황상세는 빌복이가 가여워 보였는지. 내 사정이 딱하긴 딱하구나. 좋다. 한번 그리 해보자. 그러고는 어떤 곡관문을 활짝 열었어요. 쌀이 몇천 섬이나 들어있는 곡관이었지요. 이건 남덕이라는 사람의 복이니라. 이것을 빌려줄 테니 한번 잘 살아보거라. 다만 남덕이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니 남덕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복을 돌려주어야 한다. 빌복이는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반드시 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복이는 남덕이의 복을 빌렸지요. 그 뒤로는 무슨 일을 하든.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를 한 짐에서 쌓아두면 그 다음날 열 짐이 되어 있고 두 짐에서 쌓아두면 그 다음날 스무 짐이 되어 있었어요. 농사를 지었다 하면 풍년이고 장사를 했다 하면 곱절이 남았습니다. 그러니 빌복이는 금세 부자가 되었어요. 넓은 논밭이 딸린 커다란 기화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맛난 음식을 먹으며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해를 살다 보니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남덕이의 복으로 잘 사는 것이니 남덕이가 나타나면 돌려주어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 큰 집도 좋은 옷도 맛난 음식도 다 부질없이 느껴졌습니다. 어차피 남의 복으로 얻은 재산 내가 영원히 가질 것도 아니니 남에게 실컷 베풀기나 하며 살아보자. 그때부터 빌복이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어요.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내어주고 굶주린 사람을 보면 밥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아주 마음이 편했지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눈바람이 쌩쌩 부는 아주 추운 밤이었는데 누군가 빌복이 내진 문을 두드렸습니다. 빌복이가 나가보니 웬 거지 부부가 오들오들 떨면서 잠자리 구걸을 하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헛간이나 마구깐이라도 좋습니다. 잔잔히 뜯어보니 그 중에 각시되는 사람은 배가 불룩한 게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았습니다. 빌복이가 거지 부부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아기를 곧 낳을 것 같은데 헛간이 뭐고 마구깐이 뭐요. 어서 안으로 돌아오시오. 빌복이는 거지 부부를 사랑방에 드렸습니다. 이부자리도 내주고 군볼도 뜨끈하게 지펴주었지요. 이튿날 아침에 거지 부부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빌복이는 제1처럼 기뻐하면서 아기 엄마에게 첫 국밥을 끓여주었어요. 새끼줄에 고추를 매달아 금줄도 쳤지요. 그랬더니 거지 부부가 고마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절을 했어요. 그러고는 남편이 각시한테 말하기를 여보 우리가 남의 덕에 아기를 낳았으니 이 아기의 이름을 남덕이라고 지읍시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남덕이가 누군가요? 빌복이가 빌린 복 주인이잖아요. 빌복이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어요. 두 다리의 기온이 쭉 빠졌지요. 드디어 복을 돌려줄 때가 왔구나. 빌복이 마음이 어수선해졌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 했어요. 이제 복을 돌려주어야 하나? 그럼 난 다시 가난해지겠지? 그냥 모르는 척 할까? 아니야. 그래도 돌려주어야 해. 아니야. 모르는 척 할래. 이렇게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빌복이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복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평생 거지로 살 거야. 약속을 지키자. 빌복이가 거지 부부에게 말렸습니다. 이 집이며 논밭이며 내가 가진 재산은 원래 모두 남덕이 꺼요.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날 테니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이 집에서 사시오. 거지 부부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빌복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했어요. 그러고는 옥황상제와 한 약속을 어길 수 없으니 이제 나는 떠나야 하오. 그랬지요. 그러자 거지 부부가 빌복이 손을 꼭 잡으며 빌복이님은 저희 남덕이의 은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이곳에 떠나야 한다니 말이 안 됩니다. 제게 옥황상제와 한 약속도 지키고 빌복이님도 잘 사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빌복이가 물었어요. 무슨 방법이 있단 말이오. 그건 바로 빌복이님이 우리 남덕이를 수양 아들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덕이와 함께 사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해준다면 제가 고맙지요. 빌복이가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렇게 해서 빌복이는 남덕이의 양아버지가 되어 남덕이네 식구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빌복이와 남덕이네 식구들은 서로 아끼고 위하며 오순도순 살았습니다. 빌복이는 남덕이복으로 잘 살게 되었고 남덕이는 빌복이 덕으로 태어났으니 아끼는 정이 각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빌복이와 남덕이네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과 덕을 베풀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거지형제 이야기 옛날 어느 개천 다리 밑에 부모 없는 거지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헌패랭이고 동생은 새패랭이었어요. 둘은 한 부모 뱃속에서 나온 형제지만 하는 행동은 달랐습니다. 새패랭이는 마음이 참 착하고 부지런한데 헌패랭이는 아주 게으르고 심술구졌어요. 새패랭이가 개똥 굴러다니는 듯 온갖 때를 다니면서 동냥을 해오면 헌패랭이는 꼭 쇠똥처럼 철퍼덕 엎어져서 쿨쿨 잠만 자다가 동생이 얻어온 밥을 날름날름 빼앗아 먹었습니다. 그래도 새패랭이는 형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았지요. 그러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패랭이가 이웃마을로 동냥을 갔다가 오는 길에 어느 산모퉁이에서 동꾸러미를 주운 겁니다. 새패랭이는 동꾸러미를 들고 얼른 헌패랭이한테 달려갔지요. 형님 이것 좀 보세요. 제가 동꾸러미를 주었지 뭐예요? 뭐? 돈을? 어디 이리 줘봐라? 헌패랭이가 뺐다시피 받아들고 보니까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큰 돈이었어요. 순간 헌패랭이 마음에 욕심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새패랭이 놈한테서 이 돈을 뺏어서 혼자 어디 먼 데로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헌패랭이는 늘알없이 잿가루를 한 줌 집어 새패랭이 눈에 확 뿌리고는 동꾸러미를 들고 달아났습니다. 새패랭이가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앞이 안 보였어요. 독한 제가 한 줌이나 눈 속에 들어갔으니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새패랭이는 앞을 더듬더듬하면서 헌패랭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헌패랭이가 들은 척이나 하겠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새패랭이는 목이 쉬도록 형을 부르고 다녔어요. 그러는 동안 날은 저물어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니까 으슬으슬 추웠어요. 어디 가서 밤 이슬이라도 피해야겠다. 새패랭이는 더듬더듬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았습니다. 간신히 찾아낸 데가 어느 산 속 다 무너져가는 빈집이었어요. 새패랭이는 그 집에 들어가 잠을 청했지요.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밖이 왁자지껄 했습니다. 누가 막 떠들면서 몰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 보았더니 글쎄 목소리가 우렁우렁한 게 틀림없는 도깨비들이었습니다. 이게 도깨비집이로구나. 새패랭이는 얼른 대들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곧 도깨비들이 집으로 들어왔지요. 빙 둘러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데 새패랭이가 들어보니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 왜 저 아래 다리 밑에 사는 거지 형제 있잖아 그 중에 형 되는 헌패랭이란 녀석이 동생이 주워온 돈을 빼앗은 다음 눈까지 멀게 해놓고 도망갔거든 그런데 달아나다가 산 도적을 만났어 그래서 실컷 두들겨 맞아 다리가 부러지고 돈은 돈대로 죄에 빼앗겼는데 헌패랭이 녀석은 그리 될 줄도 모르고 동생한테 몹쓸 짓을 했으니 어리석지 그런데 그 불쌍한 동생 눈은 어찌한담 어찌하긴 요 윗골짝 옹달샘의 약수로 씻으면 싹 나을 텐데 그건 그렇고 나도 한마디 하자 뭔데 사람 어리석은 얘기 또 누가 어리석은데 산너머 천석군 김보자네 말이야 그 집 외동딸이 큰 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됐잖아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집 장독대 밑에 사는 지렁이 때문에 난 병이거든 며칠 전에 그 딸이 밤에 뒷강 가기가 싫어서 장독대 밑에다 오줌을 누웠어 그때 지렁이 독이 올라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 장독대 밑에 땅을 파서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면 싹 나을 거야 그것도 모르고 의원을 부른다 구슬 난다 수선을 떨고 있으니 어리석은 거지 맞아 사람 어리석은 얘기라면 나도 할 말이 있어 무슨 얘긴데 저 아랫동네 사람들 말이야 그 동네들에 물이 말라서 농사를 못 짓고 있잖아 그런데 그건 들판 한 가운데 서 있는 돌부처 밑에 금덩이가 묻혀 있어서 그래 금덩이가 물길을 꽉 막고 있어서 그런 건데 누가 그걸 파내기만 하면 금덩이도 없고 물도 펑펑 나올 텐데 그걸 모르고 날마다 하늘만 보며 비오기만 바라고 있으니 어리석은 어리석은 거지 새패랭이는 도깨비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도 신기해서 잘 기억해 두었어요 그리고 어서 새벽달기 울기만을 기다렸지요 이윽고 새벽달기 울자 도깨비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새패랭이는 더듬더듬 옹달샘을 찾아갔어요 마침내 윗골짝에 이르니까 과연 옹달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원한 약수가 퐁퐁 솟아났지요 얼른 물을 떠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눈이 번쩍 뜨었어요 참 신기하네 새패랭이는 하도 신기해서 몇 번이고 눈을 감았다 뜨고 감았다 뜨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부자네 집을 찾아갔지요 여보시오 문 좀 열어보시오 새패랭이가 문을 두드리니까 김부자가 나와서는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침부터 웬 거지냐 우리 집에 걱정거리가 있어서 동량 못주니 써가거라 새패랭이가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동량하러 온 게 아니라 걱정을 풀어주러 왔소 따님 병을 고쳐줄 테니 날 사위 사물라오 그러니까 김부자는 귀가 솔깃해서 그게 정말이냐 좋다 고쳐보거라 하지만 못 고치면 곤장 백대를 칠 테다 그러나 그러는 겁니다 새패랭이는 좋다고 했지요 새패랭이는 곧바로 장독대 밑에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지린내가 나는 겁니다 도깨비들 생각해서 새패랭이는 김부자네 집 사위가 되었습니다 새패랭이는 그 다음날 아랫마을을 찾아갔어요 들판이 바싹 말라서 쩍쩍 갈라져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요 그렇게 앉아만 있지 말고 날 달아오시오 새패랭이는 농부들을 데리고 들판 한 한 가운데 돌붙여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농부들과 함께 돌붙여를 밀어서 쓰러뜨렸지요 그 밑에는 커다란 금덩이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걸 통나무 지렛대를 써서 힘껏 드러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시원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농마다 물이 그득그득 작지요 농부들은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랫동네 들판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패랭이는 금덩이를 얻어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이제 예쁜색 씨와 함께 고래등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답니다 가장 친한 두 친구 옛날 어느 곳에 지성희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성희는 눈이 멀어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앞을 못 보니 일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지성희는 동량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말하자면 거지였던 겁니다 거지 중에서도 아주 가난한 거지였어요 앞을 못 보니 동량도 많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저 겨우겨우 하루에 한 끼나 먹고 살았습니다 그 아랫마을엔 감천희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딱 하기도 하지요 감천희는 다리가 오그라들어 걷지를 못하는 앉은 뱅이였습니다 걷지를 못하니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천희도 동량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천희도 거지였던 겁니다 앉은 자리에서 꼼짝을 못하니 동량도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아주 가난한 거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성이가 지팡이로 앞을 더듬더듬 하면서 동량을 나가는데 누가 다리를 거는 겁니다 아 이게 뭐야 그만 과당하고 고꾸라졌지요 지성이는 화가 나서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암모 보는 것도 서러운데 어떤 녀석이 다리를 거는 것이야 그랬더니 다리건 녀석도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걷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어떤 녀석이 걷어차냐 지성이가 듣고 보니 다리건 녀석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지요 나는 앞 못 보는 봉사 지성인데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다리건 녀석이 대답했어요 나는 걷지 못하는 앉은 뱅이 감천이다 지성이는 앞에 못 보니 앉아있던 감천이를 피할 수가 없었고 감천이는 걷지를 못하니 걸어오는 지성이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두 사람은 잠깐 생각을 해보더니 서로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이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너나 나나 처지가 비슷하구나 우리 친구하자 그렇게 해서 지성이랑 감천이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라는 게 뭔가요 서로 돕고 사는 게 친구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저 친구에게 무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또 똑같이 무릎을 탁 쳤어요 옳거니 지성이가 감천이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발이 되어줄 테니 내 등에 업혀라 감천이가 지성이한테 말했어요 내가 내 눈이 되어줄 테니 나를 업어라 그날부터 둘은 늘 함께 다녔습니다 지성이는 아픔 못 보지만 걸을 수는 있으니 감천이의 발이 되고 감천이는 걷지는 못하지만 앞을 볼 수 있으니 지성이의 눈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이는 눈이 생기고 감천이는 발이 생겼으니 말입니다 둘은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이 담뿍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이제 둘은 어디든지 동양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편이 조금 나아져서 하루에 두 끼씩은 먹고 살았지요 그런데 지성이와 감천이는 참 착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조금 나아지니까 이젠 좋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둘이 의논을 했지요 감천아 우리가 비록 거지지만 이제 형편이 나아졌으니 좋은 일도 좀 해야 하지 않겠니 그래 지성아 넌 역시 둘도 없는 내 친구다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 이랑 똑같니 그런데 좋은 일을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듣자니 저 앞산 절에서 금부처를 새로 모신데 마침 어제 동량한 돈 한 푼이 있으니 그거나 보태러 가자 그래 좋다 둘은 그 길로 저를 향해 떠났습니다 감천이가 앞을 보고 지성이가 걸어갔지요 그런데 산길을 한참 걷다 보니 지성이 목이 칼칼했습니다 감천아 물 좀 마시고 가자 그래서 감천이가 사방을 둘러보니 저만치 골짜기에 샘이 하나 있었어요 둘은 얼른 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샘 안에 커다란 금덩이가 하나 들어있는 겁니다 감천이가 그걸 보고 소리쳤어요 지성아 금덩이야 샘에 금덩이가 들어있어 그랬더니 지성이가 하는 말이 그래 그거 참 잘됐다 그 금덩이는 내가 본 거니까 너 가져 그러니까 감천이가 무슨 소리야 니 덕분에 이 샘에 온 거니까 니가 가져야지 이러는 겁니다 아니야 아니야 니 거니까 니 가져 그게 왜 내 거야 둘은 이러면서 한참을 싸웠어요 그러다가 또 둘이 똑같이 말했죠 그러면 괜히 금덩이 때문에 싸우지 말고 여기다 그냥 도로 버리고 가자 그래서 둘은 금덩이를 도로 샘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길을 떠나려는데 저쪽에서 나무꾼이 하나 걸어왔어요 내가 오다가 들으니 이쪽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던데 무슨 일이오 나무꾼이 묻길래 감천이가 대답했어요 저 샘 안에 금덩이가 하나 있길래 서로 너 가지라고 싸우다가 도로 집어넣고 오는 길이오 그랬더니 나무꾼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오 정말이고 말고요 그런데 그 귀한 금덩이를 왜 버린 거요 친구끼리 싸움이나 하게 만드는 그깟 고약한 물건을 가져서 무엇하겠소 아직 있을 테니 당신이나 가지시구려 나무꾼은 얼른 샘으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침을 꿀꺽 삼키며 샘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금덩이는 온데간데 없고 커다란 구렁이가 혀를 날름거리며 나무꾼을 쏘아보는 겁니다 나무꾼은 깜짝 놀라 도끼로 구렁이를 내리쳤어요 구렁이는 두동강이 나서 죽고 말았습니다 저 녀석들 때문에 죽을 뻔했네 나무꾼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두 사람에게 달려왔습니다 이런 몹쓸 거짓말쟁이 구렁이를 금덩이라고 속여 나무꾼은 둘에게 욕을 실컷 퍼부었어요 그러고도 분이 안풀리는지 씩씩거리며 가버렸지요 참 이상하네 분명 금덩이였는데 구렁이라고 그러네 지성이와 감천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샘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샘 안에 아까 그 금덩어리가 더도 덜도 아니고 딱 절반으로 잘려있는 거예요 감천이가 소리쳤습니다 금덩이가 둘이 됐어 이제 너랑 나랑 하나씩 나눠 가지면 되겠다 둘은 금덩이를 하나씩 품에 품고 절로 갔습니다 갔더니 절에서는 이제 막 금을 녹여서 구리로 만든 부처님 몸에 금박을 입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금이 모자라서 그만 부처님 목까지만 금박이 입혀지고 말았습니다 이를 어쩌나 부처님 머리에 금박을 못 입혔으니 부처님이 노하식이라도 하면 큰일일세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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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이들아 너희에게 금복이 있으리라. 그러더니 지성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감천이 다리가 쭉 펴졌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성이는 앞에 볼 수 있게 되었고 감천이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성이와 감천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지성이는 눈을 또릿또릿하게 뜨고 그동안 못 본 감천이 얼굴을 실컷 보았고요. 감천이는 두 다리를 검증거리며 그동안 자기를 넘어준 지성이를 실컷 넘어주었답니다. 그 뒤로 둘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해서 장가도 가고 자식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고약한 주인 옛날 옛날에 왕기라는 사람이 남의 집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한 번은 주인집 도령이 과거를 보러 가는데 왕기가 격마잡이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주인집 도령은 말을 타고 왕기는 말고삐를 잡고 갔습니다. 말에다 밥광주리를 싣고 가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주인집 도령은 밥을 저 혼자만 먹고 왕기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도령님 저도 배가 고픕니다. 이놈아 양반 배가 고프지 종의 배도 고프다더냐? 하면서 길 재촉만 했습니다. 주인집 도령이 오줌을 누려간 사이에 왕기는 남은 밥을 죄다 퍼먹고 대신 그 속에 똥을 가득 넣어놨습니다. 그러고 또 길을 가는데 도령님 밥이 오래되면 똥이 된대요. 그러니 어서 남은 진지를 드십시오. 했습니다. 주인집 도령이 또 밥이나 한술 먹어볼까 하고 밥 광주리를 열어보니 정말로 똥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웬 똥이냐? 그것 보십시오. 밥이 오래되면 똥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또 길을 가다가 주인집 도령이 돈을 주면서 떡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밥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팠던 것이지요. 떡을 사오면 또 저 혼자 먹을 게 뻔했습니다. 왕기가 떡을 사가지고 오면서 손으로 뒤적뒤적 만지면서 왔습니다. 이놈아 더럽게 씨리 왜 그러느냐? 예, 오다가 머리가 가렵길래 긁었더니 이가 떡 속에 빠진 모양입니다. 에이 이놈, 너나 먹어라. 그래서 떡을 저 혼자 다 먹었지요. 그러고 또 길을 가다가 주인집 도령이 돈을 주면서 술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술을 사오면 또 저 혼자 다 먹을 게 뻔하지요. 그래서 왕기는 술을 가지고 오면서 손가락으로 휘휘 저었습니다. 이놈, 더럽게 왜 그러느냐? 아, 네, 오다가 콧물이 술에 떨어져서 그걸 건져내려고 그럽니다. 에이, 더러워. 너나 먹어라. 그래서 술을 저 혼자 다 먹었지요. 그러고 가다가 보니 길가에 주막이 있었습니다. 주인집 도령이 한참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왕기를 주막집 밖에 세워놓고 혼자서 밥을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왕기가 말곱비를 잡고 서 있으니 나무짐을 덩그럭해진 나무장수가 헐떡헐떡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 이 말에 짐을 싣고 가시오. 하고는 나무장수에게 말을 줘버렸어요. 그리고 곱비만 풀어주고 서 있었지요. 주인집 도령이 밥을 다 먹고 나와 보니 왕기가 빈 곱비만 잡고 서 있는 겁니다. 이놈아, 말은 어떻게 하고 빈 곱비만 쥐고 섰느냐? 어? 아까는 말이 달려있었는데 언제 없어졌지? 그러니까 주인집 도령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는 왕기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면서 왕기 등에다 편지를 썼어요. 이놈은 주인 먹을 것을 다 가로채고 말까지 팔아먹은 놈이니 돌아가는 대로 때려죽이라. 이렇게 말입니다. 왕기는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에서 스님을 만났어요. 스님, 제 등에 글자가 있는데 뭐라고 써놨는지 보여주십시오. 등에 있는 것을 어찌 보여주겠느냐. 내가 읽어주마. 그렇게 스님이 글자를 읽는데 집에 돌아가면 죽인다는 글을 보고는 참으로 고약한 주인이구나. 내 이 글을 말끔히 지우고 다시 써주마. 이 사람 덕분에 과거에 급제했으니 돌아가는 대로 종문서를 불에 태우고 논마지기를 많이 떼어주어라. 왕기는 집에 돌아가서 등에 쓴 글을 보이니 집안 사람들이 그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었는데 뒤늦게 주인집 도령이 과거에 떨어지고 돌아와 보니 왕기가 괘씸하기 이를 때 없어서 망태 속에 넣고 꽁꽁 묶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연못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망태가 떨어지다가 연못과 대추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거기에 대롱내롱 매달렸지요. 그렇게 왕기는 논마지기를 가지고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난초에게 좋은 일 어떤 집 남쪽 담장이 무너졌는데 그 아래 으슥한 곳에 난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흙 더미가 난초를 내워싸고 우거진 덤불이 난초를 뒤덮고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곳에 난초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집주인이 난초가 자라는 걸 보고 심부름하는 아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얘야 귀한 난초가 여기 있는 걸 여태 몰랐구나 우거진 덤불을 제거하고 무너진 흙 더미를 정리한 다음 단을 쌓아 난초가 잘 보이게 만들려무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나그네가 주인의 말을 듣고 빙글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난초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알겠으나 그것은 도리어 난초를 해치는 일이랍니다. 주인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해치는 일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오 이 난초는 무너진 흙 더미 속에서 자라나 우거진 덤불 속에서 크면서 자신을 숨긴 채 지냈습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흙 더미를 정리하고 덤불을 걷어내어 감춰져 있던 난초를 잘 보이게 하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주인이 그건 그렇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자 나그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귀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름이 붙는 법입니다. 이 난초 또한 누군가가 이 풀은 상사로운 풀이고 향기로운 풀이다 하면서 손을 뻗어 쓰다듬고 코로 향기를 맡을 것입니다. 그러면 난초는 본성대로 살지 못하겠지요. 이것이 어찌 난초에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 말의 주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 난초는 기이한 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곳에 감춰져 있으면서 끝내 그 기이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어찌 난초에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나그네는 껄껄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걱정을 하십니까? 이 난초는 그윽한 곳에서 오래도록 자랐으니 아마도 앞으로 자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바람을 맞고 비에 흠뻑 젖으며 뿌리가 튼튼해지고 이파리가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을이 되어 서류와 이슬이 내려서 모든 풀이 시들어 죽은 뒤에도 당신 집들의 푸른빛이 도는 풀로 남아있을 것이며 겨울이 되어 눈이 내려서 모든 기운이 갇히고 묻힌 뒤에도 당신의 방 안으로 은은한 향기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니 난초가 제 아무리 기이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들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릇 사물이 감춰지고 드러나는 데에는 닷대가 있는 법이지요. 그런데 당신은 어찌하여 이렇게 조급해하십니까? 주인이 그 말을 알아듣고 한바탕 크게 웃으며 심보름하는 아이에게 손짓했습니다. 예야, 그만두어라. 그러고는 나그네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나그네는 허허 웃으며 가던 길을 떠났답니다. 기러기는 해를 따라서 남과 북을 오가는 철새입니다. 보통 열 마리에서 백여 마리가 물이지여 하늘을 날지여 밤이 되면 조용히 모여 물가에서 잠을 자는데 사람들이 군대에서 보초병을 세우듯이 기러기들도 보초기러기를 세웁니다. 혹시 닥칠지 모를 위험으로부터 대장기러기와 동료 기러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한 무리의 기러기들이 내려앉은 물가에 사람들이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잠든 사이에 기러기들을 잡으려는 속셈이었지요. 보초기러기는 온신경을 곤두세우고 사방을 살피다가 사람들이 한 발자국만 다가서도 즉시 소리쳐서 기러기들을 깨웠습니다. 잠자던 기러기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사람들은 보초기러기 때문에 기러기들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준비해온 그물을 펼치거나 주사를 쏘아보지도 못한 채 하늘만 쳐다봐야 했습니다. 보초기러기는 자신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기러기들의 안전이 오로지 자신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며 한눈 한 번 팔지 않았지요. 그런데 한밤중이 되자 사람들이 새로운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 속에 촛불을 넣어가지고 와서는 살그머니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항아리에서 촛불을 꺼내는 순간 보초기러기는 엄청나게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장기러기와 동료 기러기들이 후다닥 일어나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하지만 주변은 조용하고 불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요. 대장기러기가 물었습니다. 불난 곳이 어디냐? 보초기러기는 한 곳에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저기 우리가 자는 곳 바로 옆에서 불이 피어올랐어요. 기러기들은 보초기러기가 가리킨 곳을 자세히 살피며 잠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사방은 여전히 고요하고 깜깜했지요. 기러기들은 투덜대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대장기러기가 막 잠이 들었을까 말까 할 때였습니다. 항아리 속에서 또다시 촛불이 나왔습니다. 보초기러기가 힘차게 소리를 질렀어요. 불이야! 대장기러기와 동료기러기들이 잽싸게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도 불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촛불을 항아리 속에 감췄으니까요.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자꾸 잠을 깨우는 거야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불은 보이지 않는 걸 대장기러기가 위험을 갖추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불이 났다는 게냐 보초기러기는 겁에 질려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기 우리가 자는 곳 바로 옆에서 불이 피어올랐어요. 대장기러기는 보초기러기가 가리킨 곳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지요. 대장기러기와 동료기러기들은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또다시 불이 깜빡였고 보초기러기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불을 찾을 수 없자 대장기러기는 보초기러기를 조아댔어요. 이런 거짓말쟁이 같은 이라고 한 번만 더 잠을 깨우면 가만두지 않겠다. 보초기러기는 억울했지만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빛은 감쪽같이 사라지는 데다 대장기러기는 더 이상 보초기러기를 미대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후 또다시 촛불이 나타난 겁니다. 보초기러기는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소리를 꾹 눌러 참았습니다. 대장기러기한테 쪼일까 두려웠거든요. 보초기러기가 망설이는 사이 잠든 기러기들 머리 위로 소리 없이 그물이 펼쳐졌습니다. 기러기들은 한 마리도 남김없이 사람들한테 모조리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대장기러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보초인 내 말을 끝까지 믿었어야 했는데 보초기러기도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세상을 만든 미륵 아주 까마득한 옛날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전인지도 모를 그때 이 세상은 아직 생겨나지 않아서 하늘도 땅도 없고 낮도 밤도 없었습니다. 빛도 한 점 비치지 않고 소리도 한 올 들리지 않았지요. 하늘과 땅이 그냥 꽉 붙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어둠과 고요만 가득할 적에 어디인지 아주 깊고 깊은 곳에서 천둥 같은 목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아 답답해. 이 세상의 첫 소리였어요. 그라곤은 수만 번 크게 들이쉴 만큼 시간이 지난 뒤에 끙 하는 소리와 함께 잠자고 있던 온갖 소리가 한꺼번에 와르르 터져 나왔습니다. 하늘과 땅이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세상이 드디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열린 틈으로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나와 온 세상을 가득 채웠지요. 그 빛 속에 하늘을 바치고 선 거인의 모습이 드러났으니 그가 바로 천둥 같은 목소리의 주인 이 세상을 열어젖힌 미륵 이었습니다. 이제 좀 후련하구나 미륵은 한 손으로 이마를 쓴 문지르며 멀리 발 아래를 굽어보았습니다. 칼처럼 뾰족한 산들과 평평한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그곳이 바로 하늘과 땅이 맞붙었다가 떨어진 흔적임을 알려주었지요. 그 위에서 오로지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 만가지 푸나무가 우물 튀우고 천가지 짐승들이 새로 태어나 고물고물 쑥쑥 자라났습니다. 오 이쁜 것들 미륵은 혹시나 하늘과 땅이 다시부터 어린 목숨들이 다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내 귀퉁이에 커다란 구리기둥을 세워 하늘을 튼튼히 받쳐두었지요. 이제 하늘을 좀 보자. 미륵이 고개를 들어보니 소뚜껑처럼 둥근 하늘에 불처럼 뜨거운 해가 둘이고 얼음처럼 차디찬 달도 둘이었습니다. 저것들을 그냥 두었다간 어린 목숨들이 다 죽고 얼어 죽는 변을 당하겠구나. 달을 하나 떼어 움켜쥐자 와직근 부서져 열세 조각이 났습니다. 일곱 조각은 북쪽 하늘에 걸어 북두 칠성을 만들고 여섯 조각은 남쪽 하늘에 걸어 남두 육성을 만들었지요. 해를 하나 떼어 움켜쥐자 우직근 부서져 천 조각 만 조각이 났습니다. 큰 것들은 골라내어 큰 별들을 만들고 잔 것들은 흩뿌려 잔 별들을 만들었습니다. 미륵이 소리쳤어요. 움직이거라. 해가 먼저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고 달과 별들이 뒤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낮 하늘엔 해가 뜨고 밤 하늘엔 달과 별이 뜨고 비로소 낮과 밤이 생겨났지요. 그렇게 하늘과 땅을 열고 낮과 밤을 만들고 나서야 미륵님은 제 몸을 돌보았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어요. 옷을 지어야겠구나. 미륵은 이산저산 뻗어있는 칙 넝코를 끊어 껍질을 벗기고 다듬어 실을 만들었습니다. 하늘 아래 배틀을 놓고 구름 위에 걸터앉아 가로새로 실을 엮어 옷감을 짰습니다. 그렇게 짠 옷감을 마르고 꿰매어 옷을 지어 펼쳐드니 어찌나 큰지 옷 그늘이 천 리에 드리웠지요. 그것이 이 세상의 맨 처음 옷이었습니다. 미륵님은 이제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불도 물도 없어서 그냥 날것으로 곡식을 먹었습니다. 목이 메어 먹기가 힘들었지요. 불과 물을 찾아야겠다. 둘레를 돌아보니 메뚜기 한 마리가 폴짝 폴짝 뛰어가기에 붙잡아 무릎을 찰싹 치며 물었습니다. 이놈 불과 물이 어디서 나는지 말하렸다. 메뚜기가 대답했습니다. 밤이면 이슬을 받아 먹고 낮이면 햇발 받아 먹고 사는 짐승이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나보다 더 많이 다녀보고 겪어본 개구리 한테 물어보시지요. 둘레를 돌아보니 개구리 한 마리가 팔짝 팔짝 뛰어 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붙잡아 무릎을 찰싹 치며 물었지요. 이놈 불과 물이 어디서 나는지 말하렸다. 개구리가 대답했습니다. 밤이면 이슬 받아 먹고 낮이면 햇발 받아먹고 사는 짐승이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저보다 더 많이 다녀보고 겪어본 생쥐한테 물어보시지요. 둘레를 돌아보니 생쥐 한 마리가 쪼르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놈 불과 물이 어디서 나는지 말하렸다. 생쥐가 되물었어요. 제게 무슨 상을 주시렵니까. 온 세상에 쌀떡을 내게 주겠다. 그제야 생지가 말했습니다. 금덩산에 들어가 보니 차돌과 쇠부치가 있었습니다. 둘을 툭툭 맞부딪히니 불이 일어났어요. 오 그러면 물은 어디서 나더냐. 소화산에 들어가 보니 산골짜기에 샘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샘물이 솔솔 솟아 났습니다. 미륵님이 기뻐 활짝 웃었습니다. 이제부터 온 세상에 쌀떡은 내 차진이라. 미륵님은 그제야 이렇게 말했어요. 낮과 밤을 만들고 옷 짓는 방법을 만들고 풀과 물을 찾았으니 이제야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되었구나. 그러고는 금쟁반과 은쟁반을 양손에 받쳐든 채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제 사람을 만들려 하니 하늘의 기운 가운데 가장 사람들 기운이 여기 쟁반에 내려 한 거라. 그러자 하늘에서 벌레가 떨어졌는데 금쟁반의 다섯 은쟁반의 다섯 이었습니다. 미륵님은 쟁반을 내려놓고 땅을 굽어보며 소리쳤지요. 내가 이제 사람을 만들려 하니 땅의 기운 가운데 사람들 기운은 여기 쟁반 위로 솟아오르거라. 그러자 벌레들이 무럭무럭 자라면서 점점 모습이 변하였는데 처음은 분명 벌레였으나 끝은 놀랍게도 사람이었습니다. 남자 다섯과 여자 다섯 사람은 그렇게 생겨났어요. 사람의 첫 모습은 훌륭했습니다. 두 발로 땅을 딛고 곱게 선 모습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당당하고 아름다웠어요. 미륵님은 흐뭇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이 땅 위에서 짝을 지어 아이를 낳아 기르며 오래도록 세상을 차지해 살아가거라. 그 뒤로 미륵님은 오랫동안 사람 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다투지는 않는지 남의 것을 빼앗거나 약한 일을 괴롭히지는 않는지 처음 사람의 마음은 착하고 깨끗해 서로 도우며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미륵님은 마음이 놓여 셋으로 만든 세상을 뒤로 한 채 어딘가 알 수 없는 곳으로 사라졌어요. 천둥처럼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너희 사람에게 맡기고 떠난다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만 너희가 잠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더욱 큰 기쁨을 너희에게 줄 것이 돼 거짓된 마음으로 서로 미워하고 싸우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끝을 보게 하리라. 내가 만든 세상을 거두어 가리라. 그 뒤로 사람들은 미륵님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미륵님의 말씀도 점점 잊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빌복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요즘 말하는 금수저 은수저라는 말처럼 태어나면서 어느 정도 각자의 삶의 환경이 다르게 주어집니다. 그럴 때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신의 상황 때문인데도 괜히 자신이 잘난 것처럼 의세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전부 남의 복을 빌려서 잘 살고 있거나 못 살게 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복을 빌려주어서 지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전부 우리의 것이 맞을까요? 지금 현재의 처지를 비관하지도 말고 의세되지도 말고 항상 감사하며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